혹시 당근? 너 내 단골이 채워라 나? 강서구청이 당근마켓에 떴다!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당근마켓 공공 프로필을 개설했습니다. 강서구의 다양한 소식 당근마켓에서 만나요. 강서구! 시원한 여름을 부탁해!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무더위에 갈 곳이 없으시다고요? 시원한 여름! 물놀이터로 놀러오세요! 8월 31일까지 서울식물원과 봉제산 태양광장 물놀이터가 여러분들의 더위를 식혀드립니다. 발산 근린공원, 벽골 어린이공원 등 바닥분수 물놀이 시설도 운영하니 더보기란의 자세한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무더위! 강서구에서 싹 날리세요! 5살도 9살도 신나게! 9959 어린이버스팅이 8월 강서구에 찾아옵니다.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강서구의 공원에서 이뤄지는데요. 마술, 저글링, 버블쇼 등 어린이 거리 공원과 풍선아트, 페이스테인딩 등 가족체험부대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. 매주 버스킹 장소가 달라지니 장소를 꼭 확인하시고 여름밤 어린이버스킹과 함께하세요! 여름 방학! 강서구에서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내세요! 안녕! 안녕! 안녕!